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입니다 2023년 첫 방송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령을 녹음하겠습니다 1월 18일에 개봉을 했는데요 제가 개봉주에 봤습니다만 녹음을 좀 늦게 하고 업데이트도 늦게 하고 있습니다 133분 짜리입니다 분량이 전반 후반 나뉘는데 후반부에 액션이 몰려 있거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 후반이 영화의 큰 구멍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라서 좀 얼토당토하게 봤습니다 15세 관람가이고요 스크린은 1099개까지 달려 썼습니다 고문 장면이 좀 나와서 15세 인가 그리고 43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월 25일 기준인데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업데이트 하니까 강신의 수다가 영화를 또 추천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영화 보지 마시라고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영화 까기 위해서 지금 녹음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까는 방송편을 녹음하네요 이미 뭐 입소문이나 여러가지 평가들이 지금 관계 기록으로 나타나고 있는 거죠 43만 어 같은 날 개봉했던 교섭은 여러 논란을 겪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1일 박스오피스 1등을 좀 달리고 있는 것 같고요 왠지 그 영화는 좀 뻔할 것 같아 가지고 또 제가 일제시대의 그런 항일 영화 이런 것들 좋아하기 때문에 이 유령을 선택했는데 이게 실수가 아니었나 싶기도 하고 전문가 평 중에서 이자연 평론가님이 10점 만쯤에 6점을 주면서 이런 한 줄 평을 쓰셨습니다 젠더 코드로 새롭게 인식한 항일 역사 재해석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젠더 코드 음 이 영화 속에서는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비중이 큰 뭐 영화를 이끌어가고 주제도 이끌어가고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장점이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아쉬운 점이기도 한데 저는 아쉬운 그 느낌이 더 강했습니다 여성 캐릭터에게 모든 것을 몰빵하려다 보니까 영화 전체적으로 좀 무너진다 급격하게 얼토당토하게 이런 것을 제가 좀 있다가 방송편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 허세가 짙고 겉멋에 찌들어 있고 뭐 그래요 왜 캐릭터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했을까 중국 작가죠 마이지아 작가의 중국 소설 풍성이 원작 소설인데 이것을 바탕으로 한 영화가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뭐 그 후에도 여러 매체로 영상화 됐다고 하는데 일단 2009년에 바람의 소리라는 첩보 추리극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도 좀 평가가 갈리긴 하는데 너무 심심한 거 아니냐 혹은 긴장감이 제대로 담겨있는 영화다 좀 엇갈리는 평가가 있긴 합니다 여하튼지 간에 공식적으로는 이 소설을 원작으로 삼고 오늘 녹음하는 영화 유령이 영상화 했지만 아무래도 이 영화도 참조하지 않았을까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연출가 각색은 이혜영 감독님이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독전, 경성학교, 페스티벌, 천하장사 마돈나 이런 영화들을 연출하셨고요 천하장사 마돈나는 참 저도 재밌게 봤었고 독전에서도 총격 액션이 좀 나오는데 그다지 좋지는 않았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얼마 전에 또 마침 독전을 봤거든요 확장판으로 그 독전도 마약전쟁을 리메이크한 것이죠 이 영화 유령의 출연지는 이렇습니다 설경구, 이한희, 박소담, 박해수, 서현우, 김동희 이렇습니다 박해수씨는 오징어게임에서 이정재의 결친한 동네 후배로 나오고 서현우씨는 제가 얼마 전에 강시생 영화제에서도 나무 조연상 후보를 올렸었던 헤어질 결심에서 아주 인상적인 연기를 보여주셨던 분이죠 이한희씨가 이 영화에서 주인공이고요 저는 이 설경구씨가 이 영화의 진 빌런 그러니까 진짜 악당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처음에는 박해수씨가 악당인 것처럼 나오지만 그보다 더한 사람이 설경구 캐릭터였죠 근데 이것도 좀 캐릭터가 너무 얄팍합니다 제가 후반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스토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털에 써있는 거 그대로 읽어보죠 유령에게 고함 작전을 시작한다 1933년 일제강점기 경성 한일조직 흑색단의 스파이인 유령이 비밀리에 활약하고 있다 새로 부임한 경호대장 카이토는 흑색단의 총독 암살 시도를 막기 위해 조선 총독부 내에 유령을 잡으려는 덫을 친다 영문도 모른 채 유령으로 의심받고 벼랑 끝 외딴 호텔에 갇힌 용의자들 이거에 대한 좀 비판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외딴 곳에 있게 되는 그 개연성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새로 부임하는 총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꾸기 때문에 약간 좀 말랑말랑한 그런 느낌으로 그랬기 때문에 자신을 감살하려고 한 그 흑색단의 유령을 잡아내는 것에 너무 소란을 일으키지 말고 조용조용하게 해라 비밀리에 해라 이런 말을 하죠 그래서 의심이 가는 사람들을 이 호텔에 끌고 오는 건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그냥 고문해서 다 해치우면 되는 거 아닌가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끌고 가서 고문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기도 했습니다 여하튼지간에 영화 속에서는 그러한 이유로 조용조용하게 처리해라 이런 신임 총독의 문화통치 가면을 쓴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외딴 호텔로 용의자들을 끌고 오는 거죠 총독부 통신과 감독관 준지 암호문 기록담당 차경 이 안이시죠 정무총관비서 유리코 박소담시고 암호해독 담당 청계장 통신과 직원 백호 이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단 하루뿐 기필코 살아나가 동지들을 구하고 총독 암살 작전을 성공시켜야 하는 유령과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이들 사이 의심과 경계는 점점 짙어지는데 과연 유령은 작전에 성공할 수 있을 것인가 성공할 때까지 멈춰서는 안 된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인가요? 음.. 영화 거의 시작하자마자 유령의 정체 조선 총독부 내에 있는 그 유령 흑색단의 정체들이 다 줄줄이 관객에게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 영화 바람의 소리와는 달리 추리하는 맛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영화는 추리의 맛으로 보면 안 될 것 같고 그냥 첩보와 후반에 있는 액션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감독이 직접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감독의 변인데 한번 읽어보죠 나는 출발 지점을 반대로 두고 싶었다 원작가는 유령인 누구인가를 밝혀 나가는 이야기가 아닌 유령의 시점으로 영화를 시작하고 유령과 함께 함정에 빠진 후 과연 유령은 이 함정에서 무사히 벗어나서 임무를 수행해 낼 수 있을 것인가의 목표를 향해 유령과 함께 달려 나가는 이야기 그러므로 시작은 첩보극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영화의 장르는 첩보 추리가 아닌 첩보 액션에 가깝다 더불어 각각의 인물들이 자신만의 가치를 지켜내기 위해 투쟁하던 얼굴들로 기억되는 캐릭터 무비로 남기를 바란다 이렇게 써 놓으셨습니다 감독님이 그래서 장기적으로 영화를 보실 때는 원작과 달리 혹은 중국 영화 바람의 소리와는 달리 첩보 액션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반에 암호 작성하고 암호 해독하고 이런 것도 쭉 나오고 흑색단이 어떻게 암약하고 있는가 이런 것도 좀 나오게 되죠 그리고 총독 암살 시도가 나오게 되고 자신이 원래는 친일 집안인데 어떻게 이런 항의를 조직에 들어왔는가 사랑하는 사람이 그쪽 길을 가기 때문에 나도 이쪽으로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음...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사적 동기나 어떤 윤리적 동기 이런 것들이 너무 얄팍합니다 그래서 감독이 캐릭터 무비로 남기를 바란다 라고 써주셨는데 여성 캐릭터 두 명이 멋있게 나오긴 해요 그런데 이게 진짜로 캐릭터가 빛나는 영화라고 볼 수 있을까 화면상에서는 그 캐릭터들이 여성 캐릭터 두 명이 멋있게 나오지만 영화상으로는 캐릭터 영화라고 할 정도의 깊이가 있나 이 캐릭터들에게 깊은 감정선이나 개연성을 부여했나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얄팍합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여성 캐릭터를 위해서 영화의 개연성이나 기타 등등에서 그런 다른 요소들을 철저히 뭉개 버리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여성 캐릭터가 화면상으로 이미지로 멋있게 보일 수 있을 것인가 이하니씨는 항상 고뇌에 찬 듯한 표정을 짓고 항상 미안해하는 그런 표정을 짓고 그런 모습은 나오죠 단순한 인물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묘사를 하고 있지만 그게 저는 납득이 잘 안 갔습니다 솔직히 이 캐릭터가 고민하는 거 더 이상 같은 편 내에서 죽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감정만이 너무 앞서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도 그런 평가를 하셨는데 이하니씨의 역할이 임무가 밀정이잖아요 그리고 항일 조직단의 단원입니다 그러한 공적인 영역이 있는 것이고 사적인 영역에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료들 더 이상 잃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충돌하는 것에서부터 오는 고뇌를 계속해서 표정으로 보여주고 미안한 표정 지고 계속 그러는데 그게 체감이 안 되더라고요 왜 저렇게 항상 울상을 짓고 있나 이런 생각만 듭니다 이 캐릭터를 멋있게 보이고 싶어서 여러 가지 총도 잘 쏘고 설경구하고 거의 대등하게 싸우기도 하고 이것도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설경구가 거기서 훈련받은 엘리트 장교로 나오거든요 맨손 격투를 하는데 이하니는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것 같지는 않거든요 격투, 무술 이런 것을 왜냐하면 이 사람은 애초에 친일 집안에서 겁게 크던 부잣집에서 겁게 크는 아가씨였고 전투 캐릭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머리를 쓰는 지는 캐릭터로 첩보 임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앞뒤 가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이 캐릭터를 좀 멋있게 보이고 주인공으로서 악당 혹은 남성과도 대등하게 혹은 그를 압도하면서 이기는 그런 캐릭터를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근데 그것만 계속 보이게 됩니다 그냥 분위기만 잡고 그래서 똥폼만 잡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분위기하고 똥폼 잡고 있는 것에 비해서 말도 안 되는 장름도 계속 나오는 거죠 설경구하고 대등하게 싸운다던가 그렇게 격하게 싸우는데 얼굴에 멍 하나 안 들고 입술 터진 것도 제가 기억하기는 없었던 것 같고 그리고 공적 영역에서 이 사람은 일단 항일 단체의 조직원이잖아요 근데 자신의 정체를 다른 동료에게 너무 쉽게 인정해 버립니다 감독이 좀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추리의 영역을 줄여서 액션을 더 크게 키웠고 또 관객은 이미 유령, 밀정, 첩자인 것을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영화 속에서 다른 캐릭터가 이하니의 정체를 알게 되는 것도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제 다른 동료가 이하니의 정체를 알게 됨으로써 영화 초반에 그렇게 됨으로써 이하니씨가 더 미안해지고 더 이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을 더 표현해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계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이제 패착이라고 저는 봅니다 전반적인 개연성이 깨지거든요 이게 무슨 밀정이 이래요 같은 편이라도 속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설경구씨가 그런 첩자의 그런 면모를 살짝 보여주죠 그리고 이 시대적 상황도 너무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 같아서 전 유승환 감독의 군함도가 떠올랐습니다 정말 좋은 소재였고 그 당시에 일본의 그런 강제진영 혹은 군함도를 세계문화유산으로 하고 있는 그런 시기와 딱 맞물려서 이 군함도가 참 기대가 컸지 않습니까 이것도 액션 활극 액션 탈주극으로 만들어버렸잖아요 유승환씨가 후반부에 말도 안 되게 몸도 너무 좋고 배우들이 이 유령도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지하 무덤이 나옵니다 어디 경성이 내려다 보이는 어느 산자락에 집이 하나 있는데 그 집 밑에 독립운동가들의 지하 무덤이 있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실제 역사에도 그런 일이 있는 건지 너무 그게 얼두당토였고 그리고 이제 결말부에 가면 다시 한번 총독 암살이 시도가 되는데 너무 어설픕니다 그게 총독이지 않습니까 총독 경비가 그렇게 허술하다? 이게 시대적 상황을 너무 깡그리 무시하는 것 같다 여성 캐릭터를 멋지게 보이기 위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자 2013년도에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 제시카 차스테인 주연의 제로 다크 30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여성 캐릭터가 주인공이죠 실화를 바탕으로 한 그런 영화라고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이 영화 속에서 여성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게 나옵니다 영화 자체를 이끌어갈 뿐만이 아니라 그 영화 속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인물이죠 자신이 프로페셔널한 그런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약간 불법적인 그런 일도 직접적 간접적으로 행하는 그런 인물로 나오게 됩니다 자신의 인물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그렇게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어떤 캐릭터가 멋있게 보인다고 할 때 그거는 무엇을 의미할까 어떤 경우는 외모로서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배우의 카리스마로 멋있게 보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경우는 캐릭터의 설정을 이용해서 멋있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 캐릭터가 사적 영역을 정말 포기하고서 공적인 영역에만 충실한다 프로페셔널한 모습을 보인다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뒤로하고 오직 공적인 가치를 위해서 혹은 꼭 공적인 가치가 아니더라도 불가능한 어떤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정말 죽을 고생하면서 욕은 욕대로 먹으면서 또 오해는 오해대로 사면서 어떠한 다른 중요한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불가능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 장벽을 뛰어넘는 모습 이런 캐릭터 설정이 걸렸을 때 관객은 그 캐릭터가 멋있다 라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유령이라는 영화에서 여성 캐릭터가 그럼 이런 경우 중에 하나에 해당할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계속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캐릭터가 고뇌를 하는 이유는 알겠는데 이 캐릭터한테 공적인 영역에 해당하는 그런 뭐랄까요? 헌신? 노이물감? 이런 것들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나 사적인 인물로만 계속 느껴집니다 제가 영화를 잘못 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너무 아쉬운 거예요 게다가 이 여성 캐릭터 때문에 다른 여러 개연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들 시대적 상황 잘 숨어 다니는 거 설경과 싸울 때 입술 하나 터지지 않는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무너지니까 이런 개연성들이 무너지니까 영화 자체에도 몰입을 잘 못하겠고 여성 캐릭터에게도 몰입을 잘 못하겠더라고요 쟤 때문에 다 이렇게 깨지는 거 아니야 지금 개연성이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영화가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 역사성이 저는 거의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역사성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의 강박일 수도 있어요 일제강점기 이런 영화에서는 역사성이 드러나야 된다 이런 생각이 항상 들기 때문에 하지만 여하튼지간에 일제강점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근현대 사이에 있어서 백년의 방향을 결정짓는 그런 시기거든요 지금 이때 일어났던 그런 친일의 기회주의자들의 그런 가치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며 살고 있어서 기득권이 되어 있고 그때 만들어졌던 여러 민중 탄압적인 제도들 가치관들이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걸 쉽사리 깨트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의 시초가 어디인지 여러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일제강점기 때 다 생긴 거예요 그런 원조격들이 2023년에도 지금 국가보안법을 꺼내들고 지금 여러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제강점기 이렇게 중요한 일제강점기인데 이것에 대해서 어떤 역사성을 역사적인 판단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적어도 제 머릿속에는 남지 않더라고요 그냥 이현희씨께서 울상인 것만 기억이 납니다 여성 캐릭터들이 총 난사하고 이런 것들 너무 아쉽습니다 이것이 적어도 일제시대에 활약했던 밀정을 소재로 한 영화라면 기본적으로 이런 역사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어떻게 보면 저의 강박이지만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영화에서 진짜 악당은 진 빌런은 설경구 캐릭터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처음에 박해수씨가 나쁜 척 많이 합니다 소리 막 지르고 총 쏘고 막 사람 죽이고 막 그래요 하지만 결국에 박해수씨보다 더 악독한 놈이 설경구라는 것이 드러나죠 그래서 박소담시가 차에서 막 혼자 난리 칠 때 총을 쏠 수 있는 캐릭터는 설경구였습니다 이 사람은 야심이 있고요 그리고 어머니에 대해서 어떠한 일을 하죠 잔악함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또 어머니가 조선인이기 때문에 자신을 존경했던 그런 후배로부터도 멸시를 받게 되는 조선증이라고 그러죠 혈통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또한 실력을 가지고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 후배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계속해서 이 설경구 캐릭터를 존경하는 존중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영화 속의 설명론은 그 어머니가 조선인이었기 때문에 좌천된 것이다 라고 설명이 되죠 여튼지 간에 이렇게 야심도 있고 잔악함도 있고 혈통 컴플렉스도 있고 실력도 있습니다 악당인 박해수를 뛰어넘는 그런 진짜 악당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영화 속에서 이 캐릭터가 너무 얄팍하게 나오게 됩니다 이게 설경구씨의 판단이었는지 아니면 시나리오의 설정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진짜 조금 더 악독하거나 아니면 아예 유들유들해서 정말 능구렁이처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이거나 둘째 하나여야 했을텐데 이도저도 아닌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이렇게 복잡한 심의상태 야심도 있고 잔악함도 있고 혈통 컴플렉스도 있고 실력도 갖추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조금 더 풍성하게 묘사가 됐다면 이 설경구 캐릭터와 맞붙는 이하니씨가 조금 더 멋지게 보이지 않았을까요? 제가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데 악당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 악당을 이기는 주인공의 강함이 더 도드라지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영화 속에서 이하니가 결국 이기게 되는 그 진짜 악당의 설경구 캐릭터 그 캐릭터를 좀 더 이렇게 복잡다단하게 묘사를 풍성하게 묘사를 해놓았다면 우리가 이하니씨를 자연스럽게 멋있는 캐릭터로 인식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영화가 이하니씨 캐릭터도 그렇고 설경구 캐릭터도 다 얄팍하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스포일러라서 자꾸 이렇게 빙빙 돌면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영화 후반부에 몸싸움을 하다가 설경구 캐릭터가 어떤 주요한 인물을 죽이게 되거든요 그때 설경구 캐릭터가 약간 당황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는 죽이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저는 그 당황하는 표정이 추측한데 배우 설경구씨의 판단 아니었을까? 네 이거 정말 100% 저의 추측입니다만 그 장면에서는 그 캐릭터의 여린 모습이 보이게 되는 거죠 이렇듯 충분히 이 캐릭터를 복잡다단하고 풍성하게 그 심리상태를 계속 묘사하면서 이 캐릭터를 꾸려갈 수 있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너무 단선적인 것으로만 나오게 되고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이런 심리상태들을 조금 더 풍성하게 꾸리지 못한 것이 너무 아까웠습니다 주인공 캐릭터와 그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악당 캐릭터 진짜 악당 캐릭터 이 모두가 다 얄팍합니다 박소담씨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담씨가 암투병을 했었다는 얘기를 했었고 이 영화 찍을 때도 좀 힘든 그런 상황이었다 그런 얘기가 나왔었죠 박소담씨가 전반부에 보였던 그 연기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박소담씨가 이렇게 좀 개성 강한 캐릭터였을 때 더 빛이 난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그 특송이라는 영화에서도 박소담씨가 주연을 맡았는데 액션 연기도 하시고 그랬습니다마는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전형적인 감정선을 끌고 갔죠 소재에 비해서 그 캐릭터가 좀 맹맹해지는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박소담씨는 어떤 섬세한 심리 연기보다는 좀 선굵은 그리고 개성 강한 그런 연기를 할 때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서 이 영화 초반부에는 그런 것들이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식탁을 올라서 들고 뛰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나서부터는 박소담씨가 연기하는 것들이 좀 맹맹해집니다 캐릭터의 개성이 죽어버리고 여러 캐릭터 중에 한 명이 되어버리죠 그리고 이하니씨하고 박소담씨하고 같이 나란히 서있는 장면들이 몇 번 나오는데 너무 잘 어울리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제 기억에는 이하니씨 캐릭터에 비해서 체구나 나이나 이런 것들이 작게 느껴지다 보니까 그 캐릭터가 혹은 그 배우가 점점 지워지는 그러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어른하고 같이 다니는 여성 청소년 이런 느낌까지 들기도 하고 좀 많이 아쉬웠습니다 9번으로 갈수록 묻힌다 이런 느낌이 있었고요 여하튼 이간에 박소담시가 개성 강한 캐릭터를 다시 한번 맞기를 바라고요 한국 영화가 이대로 이렇게 좋은 젊은 여성 배우를 또 하나 놓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실시간으로 별점이 0.5점씩 줄어드는 장면들이 몇 개 있었습니다 제가 왓차에도 써놓은 그 대사가 또 생각나네요 이하니씨가 이렇게 묻죠 나라 되찾으면 담배나 끊을까? 그러자 박소담씨가 더 맛있어질 텐데 왜? 이런 대사를 하죠 이게 무슨 똥못이 들어도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무슨 얼토당토한 대사를 거기서 멋있는 척 하면서 하고 있는 게 너무 웃겼고 그리고 이하니씨가 수류탄을 투척하는 그런 장면에 나오죠 설경구씨를 죽이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이하니씨 얼굴이 클로즈업 되면서 갑자기 이하니씨가 정면을 봤던 것 같은데 정면을 보면서 썩 쏘를 짓습니다 굉장히 비웃는 미소를 갑자기 짓더니 이상한 대사를 하죠 지금까지 하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너 이만 꺼져라 사라져라 뭐 이런 비슷한 대사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갑자기 거기서 그러면서 이제 손가락 욕을 합니다 가운데 손가락 욕을 하면서 그 장면이 넘어가는데 쿠엔틴 타네티노 흉내를 내고 싶었던 건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갑자기 무슨 그렇게 펑키한 리듬감을 보여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영화 후반부에 천장이 매달려있다가 떨어지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을 아래에서 받아주기 위해서 여러 인물들이 천조각 같은 것을 서로 붙잡고 받아주죠 아 그 상황에서 그렇게 강강수월래 하듯이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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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여서 그렇게 할 여유가 있나요? 완전히 이건 개연성 깨지는 장면이라고 생각해 들고 무슨 지금 체조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결말부에 중절모를 쓴 여성 캐릭터들이 멋있는 척하면서 세 분이 지나가죠 우리가 이제 핍짐성이라고 그러죠 그 영화 속 세계관의 개연성으로도 말이 되지 않는 정말 일어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그 캐릭터들이 중절모를 쓰고 그렇게 멋진 척하면서 나라에 서서 총을 쏘고 그러는데 아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요 저는 갑자기 코미디가 되는 듯한 그런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근데 이런 장면은 그 전에도 한 번 있었죠 무대 커튬이 떨어지고 두 여성 인물이 나라에 서서 막 총을 난사하는 장면이 나왔죠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서 마치 준비된 듯한 그런 위치와 자세와 눈빛으로 총을 쏘는 거죠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참으로 많이 준비했구나 나란히 쏘기 위해서 그리고 이거는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하니씨가 건물 벽을 붙잡고 버티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래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때 이제 손을 보여줘요 이하니씨가 붙잡고 버티고 있는 그 손을 보여주는데 그 손에 힘이 거의 들어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너무 어설픈 거죠 그게 이제 CG로 찍은 장면일 것일 텐데 이런 장면에서 실제로 좀 배우들이 한 2미터 정도만 되는 그러한 높이에서 실제로 좀 매달리는 그런 연기를 좀 보여주면 좀 더 리얼한 표정 연기 또 리얼한 손 연기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CG로 안전하게 찍고 있어서 영화 속 상황의 긴박함이 그 배우의 표정이나 몸, 버티고 있는 손가락으로 느껴지지 않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면 죽는 건데 그 배우는 실제로 죽지 않으니까 브루스 윌리스가 나왔던 다이아드 1편에서 그 악당이 빌딩 밑으로 떨어지는 장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제 배우를 떨어뜨렸다고 하잖아요 물론 그게 빌딩은 아니고 좀 높은 데에서 그 악당 배우를 실제로 떨어뜨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과 비교해서 봤을 때 아주 사소한 거지만 손가락 연기가 좀 부족했다 수류탄 던질 때는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 연기를 잘 하시더니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습니다 마무리하죠 총평하겠습니다 김종훈 기자가 쓴 영화 리뷰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발취를 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전문은 저희 블로그에 링크를 해두겠습니다 원작과 달라진 캐릭터 설정도 문제다 무게감을 낮추기 위해 캐릭터들을 대체적으로 가볍게 그려냈는데 이 때문에 인물 개개인이 가지고 있던 매력들까지 사라졌다 저는 이거를 캐릭터들이 얄팍해졌다 라고 표현을 했죠 개연성도 아쉽다 아이러니하게도 영화의 중심이 되어야 할 유령이 가장 개연성 없게 그려졌다 분명 스파이인데 임무 성공과 기밀 유지를 최우선으로 공적 영역에서 최우선으로 여기기보다는 동료의 죽음을 더 중요시 생각하는 감정적인 면모를 보여준다 사적인 영역에서 너무 머물러 있죠 계속 울상짓고 도입부에서 관객들의 시선을 확 끌어야 할 주인공이 러닝타임 내내 항일 조직 흑색단이 특별히 선별한 스파이라고 하기엔 엉성한 모습만 보여주다 보니 몰입하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2023년 새해 첫 영화로 아주 기대하면서 격장에 갔는데 저는 매우 실망해서 5점 만점에 2점을 주었고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 캐릭터를 너무 멋있게 보여다 보니까 다른 요소들 혹은 개연성들이 깡그리 짓밟히는 그런 참담한 결과가 나왔다 역사성까지도 사라졌다 증발해버렸다 그리고 캐릭터들이 얄팍해져서 이 캐릭터들의 감정이라든가 혹은 갈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무겁게 느껴지질 않았다 남는 건 액션밖에 없는데 액션에서도 좀 얼토당토하게 나란히 서서 중절말 쓰고 총을 쏜다던가 너무나 얼토당토한 그런 장면들이 나왔고 또 박수단 배우에 대해서도 짧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배우를 제대로 활용하는 그 연기력을 제대로 뽑아내는 그런 영화가 제발 좀 나왔으면 좋겠다 개성 강한 캐릭터를 맡았을 때 더 빛을 발하는 배우인 것이죠 박수담씨 자 여기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섭을 봤어야 했나 계속 후회가 되네요 제가 원래는 이 영화를 녹음하지 않고 다른 영화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원고가 완성되는 대로 그 영화를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원고를 한 글자도 쓰질 못했네요 네 여러분 이번 주에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아주 극한 한파가 비로 닥쳤는데요 여러분 감기 조심하시고요 2023년에도 여러분 저희 방송 계속 애청해 주시고 또 오늘 제가 유령을 좀 많이 깠는데 다른 생각 갖고 있다 이런신 분들은 댓글이나 블로그나 트위터 쪽으로 남겨주시면 또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영화 감상의 깊이가 더해질 수 있겠죠 저희 블로그와 트위터 모두 강신의수다 검색하시면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블로그 같은 경우는 포탈 다음에서 검색하시면 더 쉽게 찾아오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 유튜브, 팟빵, 쥐약, 네이버의 오디오 클립 음악 스트리밍 어플이죠 플로 그리고 구글의 팟캐스트 등의 어플에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거의 한 달 동안 업데이트를 안 하다 보니까요 영화 녹음하고 방송 생각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어색해지더라고요 잘 안 되고 다시 좀 부지런하게 방송도 신경 써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 조심하시고요 저는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다음 방송 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